안녕하세요. 맛있다. 엄청 맛있는데 저는 매운은 또 매운은 계속 편하게 보실 수가 없는데 괜찮은데 더 매운은 더 매운은 더 매운이 더 매운 더 매운 더 매운 더 매운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고구마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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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멋지지 않아서 까먹는게 잘itet지 않더라구요 이 면은 매울을 다 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먹어주는 것 같아요 그 닦아버지의 비판에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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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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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고소한 고춧가루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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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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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아삭아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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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